먹놀자는 아기가 매 수유턴마다 먹고 놀고 자고를 반복하는 것을 말해요 초부부모님들은 아기가 먹고 놀고 잔다 이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더 정확한 개념은 자고 일어나면 즉시 먹고 노는 거예요 잠에서 깨자마자 울기 전에 먹고 먹은 후에 눈을 뜨고 놀게 하세요 졸려하더라도 깨워야 트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미숙한 소화기간이 편해집니다 트림을 한 후에 눈을 깜빡거리며 졸려할 때는 아기를 재워주세요 먹놀잠의 순서대로 하루 일가를 보내는 아가들은 컨디션이 좋고 수면 준비 교육이 순조롭습니다 먹놀잠의 시작, 낮밤을 구분해주기 아기는 출산이라는 힘든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생후 일주간은 잠만 잡니다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먹고 자기를 반복하고 놀기는 거의 없어요 생후 2주가 되면 눈을 뜨고 노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생후 3주에서 4주가 되면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먹놀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꾸준히 낮밤을 알려주세요 낮에는 집안을 밝게 해주고 밤에는 집안을 어둡게 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대로 아기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생후 2주부터는 낮에는 먹놀잠, 밤중에는 먹잠이 반복되게 해주세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는 먹놀잠,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먹잠입니다 아기는 낮밤이 구분될 때까지 밤에 종종 깨고 놀고 보챁니다 낮에 너무 꿀잠을 자서 트름이 하고 싶어서 똥을 싸서 이러한 이유로 밤중에 종종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하는 날이 많습니다 생후 2달까지는 꾸준히 낮밤을 알려주세요 아기가 밤중에 깨더라도 낮처럼 방안을 환하게 하거나 무비를 보며 놀게 해서는 안 돼요 수면등만 켜서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고 다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기가 밤에 자주 깨더라도 엄마, 아빠 실망하지 마세요 아기가 밤에 깨서 울기 시작할 때는 다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기가 밤에 잠에서 깨면 먼저 기저귀가 젖었는지 확인부터 하고 기저귀가 젖었다면 갈아주고 젖지 않았다면 갈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 모유수유하는 아기들은 트름을 먼저 식히고 울음소리가 커지면 수유텀을 고려하지 말고 젖을 잘 먹여서 재워주세요 완전 분유수유하는 수유양과 수유텀을 지키지 않으면 과식으로 인한 배아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유텀이 아니라면 트름을 식혀주시고 백색소음을 들려주며 노리개 조국지를 물려서 토닥여 재워주세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수유텀까지의 약 10분에서 20분 남아있을 때는 일찍 수유를 해주셔도 됩니다 혼합수유 아기들은 트름을 식혀보고 점점 더 크게 울면 젖을 잘 먹여주세요 젖을 빨려하지 않을 때는 분유수유를 합니다 밤중 수유가 끝나고 트름을 식히기 위해서 아기를 굳이 깨우지는 마세요 아기를 세워서 안고 아기의 기도가 열리도록 턱을 조금 들어준 후 등을 살짝 두드리고 쓸어주세요 아기는 곧 밝은 낮에는 먹놀잠이고 어두운 밤에는 먹잠만 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출생 1주차는 먹잠의 반복이에요 아기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젖을 빨고 5분에서 10분 정도 잠시 눈을 뜰 수 있어요 트름을 하는 동안 잠이 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배가 부를 때는 더 깊이 잠이 들어요 하루 총 한두 시간의 활동만 하는 잠꾸러기 아기들도 있어요 생후 한 달까지는 아기가 오래 자더라도 영양과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3시간을 넘기지 말고 잠을 깨워서 먹여주시고 수유 횟수가 하루 8회 이상이어야 아기가 충분히 섭취하고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출생 2주차는 먹다가 잠들면 깨워서 잘 먹여요 이 시기는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 젖을 빨 수 있고 5분에서 30분 가량 눈을 뜨고 놀 수 있습니다 모비를 보고 놀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아기가 눈을 뜨고 있을 때 가만히 두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눈 뜬 아기와 놀고 싶다면 부드러운 인사와 스킨십, 눈 맞춤을 해주세요 부모의 목소리와 손길이 최고의 노래입니다 수유가 끝났다면 아기를 세워서 안아주세요 아기가 눈을 뜨면 눈을 맞추고 트름을 시켜주세요 트름 후에 아기는 바로 잠들 거예요 아기가 젖을 겨우 몇 모금만 마신 후에 다시 잠이 든다면 트름 자세로 아기를 세워주며 눈을 뜰 겁니다 잠을 깨워서라도 아기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간혹 아기를 깨우느라 수유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방법은 좋지 않아요 아기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기억하고 30분까지만 깨워서 먹이기를 반복하세요 아기를 깨우는 것은 무척 힘들어요 잘 안돼도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하셔야 아기의 체중이 잘 늘고 잘 성장해요 부모님들 힘내세요 출생 3주차는 잘 먹지만 잠자는 것을 힘들어해요 이 시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에서 직접 아기를 돌보기 시작하는 때예요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선사처럼 잠만 잤던 아기들도 출생 3주차부터는 쉽게 자지 못하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보채요 이때는 많이 먹으려는 성장 급등기이기 때문에 아기가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확실하게 먹이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에요 확실하게 먹이고 확실하게 놀고 확실하게 재우세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가 잠들지 않고 젖을 잘 빤다면 스스로 입을 뗄 때까지 충분히 먹도록 기다려 주세요 수유 시간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 20분 만에 다 먹을 때도 있고 한 시간을 먹어도 부족한 듯이 쩝쩝거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먹고 논 후에 잠을 못 자고 다시 먹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수유할 때마다 양치를 다 먹여주어야 아기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졸면서 먹는 아기는 한 수유 텀에 배부르게 먹도록 40분 정도를 깨워서 먹여주세요 분유 수유를 하는 아기는 출생 체중보다 성장한 현재 체중에 맞는 양을 수유하세요 아기가 잘 먹는다면 3시간 간격에 수유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중 3.5kg인 아기는 90ml를 3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어요 먹성이 매우 좋은 아기여서 90ml로 만족을 도저히 못한다면 10ml를 추가해서 3시간 간격으로 100ml를 주세요 그러나 매번 100ml 이상 먹이는 것은 과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혼합수유를 하는 아기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 후 보충하는 분유 양이 모자라다며 올 수 있어요 이때 엄마들은 모유가 줄었다고 자책을 하는데 아기가 성장급등기일 뿐이에요 모유 수유 후에 분유를 먹고 더 먹고 싶어 할 때는 젖을 다시 물리거나 분유를 10에서 20ml 추가로 먹여주세요 출생 4주차 아기는 여전히 성장급등기지만 이전보다 먹놀잠이 뚜렷해지는 시기예요 노는 시간이 좀 더 늘어서 수요턴마다 20분에서 1시간가량 놀 수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모빌과 초점책을 볼 수 있으니 흑백 모빌과 흑백 초점책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나 하루 종일 모빌을 보는 것은 과한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5분씩 보여주세요 아기가 놀다가 눈꺼풀이 개슴치레해지고 껌뻑이면 졸리다는 신호예요 잠시 졸린 신호를 보내다가 갑자기 팔다리를 많이 흔들면 많이 졸린 거예요 부모님들은 더 활발하게 논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모빌을 보며 활발하게 놀다가 갑자기 크게 울어버릴 거예요 졸린 시기가 지나고 너무 피곤해진 거죠 아기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꼭 캐치해 주세요 그때 재워야 덜 울고 덜 울어야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야 다음 수요 때 기운차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생후 한 달까지 아기를 신생아라고 해요 출생 5주차가 되면 더 이상 신생아가 아니에요 8주차까지는 먹놀잠을 쭉 이어가세요 8주차 이후에도 먹놀잠은 중요하지만 낮잠 시간과 횟수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일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세액으로 전환됩니다 ghz вместе 1주차 시작 10주차 5주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